미드의 대명사 한니발이 더욱 치명적이고 강렬하게 돌아왔습니다. 전 세계를 사로잡은 한니발 시즌2가 오는 8일 한미에서 동시 첫 방송되는데요. 특히 한니발의 요리 테마와 에피소드 부제가 고급 일식으로 꾸며져 보다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희대의 사림마 한니발 렉터 박사와 FBI 천재 프로파일러 윌 그레이엄의 잔인한 우정을 그린 시즌1과는 달리 시즌2에서는 이들의 관계가 조금씩 변화될 예정인데요.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한니발 시즌2는 오는 3월 8일 밤 10시 50분 글로벌 미드 채널 AXN에서 국내 최초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